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무줄이 들어있는 밴딩팬츠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옷을 헐렁하게 입는 그러한 우복인데요 우복이란 내면의 품격을 외부로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임에도 편리성만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바른 우복이란 어떠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공인이 될 사람과 공인들은 자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의복을 갖추는 것은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의식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의식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의식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의식주라는 것을 제일 앞에다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지도자들은 내 몸가짐과 의복을 갖추기를 네가 밥보다 먼저 밥은 굶어도 되지만 의복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 갖춰도 돼 안 갖춰도 되는데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들어갖고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는 풀어도 돼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는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걸 좀 걷어갖고 와도 돼.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회사 밖으로 나간다. 또 우리가 업무보는 장소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우리가 경우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이 자리에 갈 때는 분명히 의복을 갖추고 넥타이를 매야 된다. 공적인 자리에 나올 때, 이럴 때는 매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때까지 사회가 그렇게 해갖고 퍼져놨더라도 수장은 매고 나와야 된다. 수장이 안 메고 나오면 아래 사람들이 안 메다고 나까지 그냥 같이 풀자이까면 똑같은 놈이래 되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아래 사람들이 국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들 자리는 맞죠? 공인 행위는 못 할지라도 의복은 갖추고 국민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풀었다니까 요새는 바람 뜯다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내려올나? 이렇게 해야 돼. 국민이 내려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뒤에서만큼 굶그리죠. 뒤에서만. 왜? 혼자의 힘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힘이니까 국민이 힘을 못 씁니다.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버리면 힘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단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국민의 봉급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넥타이 풀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족구를 하러 나왔어요. 족구. 그러면 넥타이 안 맴도 됩니다. 운동하러 나왔잖아요. 국민 앞에 나와도 무엇을 하러 나왔느냐에 따라가지고 국민 앞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넥타이를 벗고 옷들이를 벗고 놔도 됩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그게 아니죠. 이런 거죠. 우리는 의복은 어디에 자리 가느냐가 의복이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의복이 또 바뀌어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갖추어 안 입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그런데 너한테 주어질 그 에너지를 하늘에서 안 줘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키울 때를 지나갖고 키울 때가 지났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키울 때가 지났다 때가 지났다 때. 키울 때가 지났다고 다 배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때가 지났다 때 안에 다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운 거는 있어도 때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키울 때가 아니고 운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힘을 주기 위해서 있다. 너를 키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지나서 하늘에서 그 일을 안 합니다. 너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무엇을 조금 너희들이 자라서도 자란 요만큼 갖고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그 힘을 주는 시대죠. 그래서 청기를 받는 시대가 왔다.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그런데 청기는 누구한테 주느냐? 너희 자리에서 너희들이 바르게 할 때 그 기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힘을 안 줘.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게 스승님한테 스승님이 분명히 맞고 스승님을 지금 바르게 대하고 온다면 여기에 나올 때는 의복을 내가 있는 중에서는 최대한 갖추고 나와요. 스승님한테 간다고 하면서 대충 가도 되겠지. 와도 돼. 그런데 그 힘을 안 줘. 이런 거죠. 노력을 한 것이 다 보인다 말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스승님을 찾아왔느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나갈 때는 노력하고 나갔느냐를 보는 거지. 네가 없는 것도 더 갖다 입어라 소리가 아니에요. 있는 걸 가져와도 최대한 어디에 나갈 때는 그걸 갖추고 나가라.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의복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고 이것이 천손들입니다. 사람의 오손 말이죠. 의복은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댐다미를 나타내고 노력성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이렇게 단장을 하고 노력을 했느냐. 이걸 딱 쳐다보면 그 사람 생긴대로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갖춤이 모자란 것은 좋지만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니를 도우러 온다는 거죠. 안그러면 도우러 안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얻을 거를 못 얻고 사는 게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의복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넥타이 풀기 운동 우리는 그럴 때가 안 됐고 난중에 우리가 다 갖추어서도 매일 자리는 매야 되고 입을 자리는 입어야 되고 낯설 때는 나서는 자리에 내 의복을 갖추어 입고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의복 바로 입기 운동도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그런 것을 할 겁니다.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어떤 것이냐 하면 현대판 지방애양예입니다. 현대판 지방애양예. 현대판 지방애양예. 그러니까 지금 요새 들어가 한 20년 전만 해도 지방애양예라고 이야기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그런데 요새 애양예는 이렇게 하면 촌놈 같은 소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양예 소리를 안 하고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판 지방애양예입니다. 애양예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방애양예는 지금 이제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각 지방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려면 우리가 노력할 만큼 주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 그렇게 어휘복 갖추는 것도 우리 애양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마다에. 이해가 됩니까?